지금 생각 많이 할수있죠 아 이제 아직 동네식축 됐음 전에 지출하는 사람만이 할수있는 어? 그런 기술이 되었습니다 이곳을 지출기 아 동네 초딩에 전리부리였죠 아저씨야 역시 동네 동네짱 대회 아 아 아 아 아 완전식추도 안들고있어요 비싸기들 완전식추도 안들고있어요 이거 아 뭔가 난잡합니다 엔스콘 1대1 아 어 탑플레이어패시 승리가요? 아 아 일본 아카디아에서 인정하는 탑플레이어패시 승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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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었어? 아, 덕분이 지르지 않죠? 뭐야! 강원! 강원!